3교시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215페이지. 시험에 평균 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216페이지. 지도감독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감독기관은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가로안에 법인인개업공개사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한다. 그럼 지도감독관청 아닌 분들이 누가 있냐면 수원시장, 뭐 예를 들면 안산시장, 안양시장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창원시장, 포항시장 이렇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지도감독관청 아닙니다. 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동그라미 1번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의법 위반행위 확인, 자격취소, 자익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요. 217페이지, 216페이지 메뉴의 감독상 내용을 보면 감독기관은 동그라미 1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거기 가로 안에 밑줄 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소 포함한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17페이지, 중개사무소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검사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5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217페이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동그라미 1번 개혁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오른 것은 했는데 1번 공인계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은 개혁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사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했는데 2년이 아니라 3년을 경과한 때에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을 경과한 때에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조사검사증명서 여기에 소속 직급 성명 적어가지고 이 조사검사증명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조사검사하는 공무원은 자, 그러면 자격취소입니다. 자격취소 220페이지 자격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가 있는데 자격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루니까 비교를 해서 보면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에는 자격취소가 있고요. 자격취소 그 다음에 자격증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지 자격증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자 그러면 자격취소 처분권자 누가 자격취소를 하느냐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처분 대상자 그 다음에 청문 청문을 실시하는지 여부 청문 보고 그 다음에 반납 제척기간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처분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증지 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증지 두 개 똑같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증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증을 교부한 시의 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의 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증지 처분을 합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장 군수구청장 이고 그 다음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줄여서 국장이 취소를 합니다. 취소대상자인데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고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이고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 자격증지 대상이고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정지 등록취소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청문인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만 청문을 하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진술기에는 부여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기에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는 자격을 지수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고규정이 없습니다. 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만 반납을 하고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도 반납규정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조금 전에 봤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자격취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취소 해야 되고요.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기속행위 반드시 등록취소는 반드시 등록취소 해야 되는 게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업무정지 재량행위입니다. 지정취소도 할 수 있다.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자격취소 사유가 보면은 우리 교재 221페이지 양가로 2번에 1, 2, 4번이 1, 2, 3, 4가 있죠. 자격취소 사유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부 양 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양 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증지 기간 중 업무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 을 선고 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 해야 됩니다. 자격증 반납은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221페이지 맨 밑에 다섯번째 줄에 취소됐을 때 반납은 교부한 시도이사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고요. 222페이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3년 동안 취직도 못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격 취소와 관련돼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량 건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 되면 자격 취소 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 하는 경우 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네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되면 자격 취소 해야 되고요. 4번 자격 정 교부 시도 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이사가 다른 경우에는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이사가 아니라 교부 한 시도 이사 입니다. 교부 한 시도 지사 교부 한 시도 지사가 되겠습니다. 5번 자격 취소되고 나면 10일 이내 반납 아니라 반납은 7일 이내 반납 이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 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3 자격 정지도 역시 교부 한 시도 지사 고요. 자격 정지 7개 가 있는데 그 7개 224 페이지 표를 보겠습니다. 위에 박스 자격 정지 사유 7개 인데 이중 검 인 확인 서 이렇게 암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 3개월 입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 에 서명 난리 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 3개월 입니다. 국토 교통 무령 에 보면 만약 개별 기준 6개월 이면 이 6개월 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6개월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6개월 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절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양권 일탈 납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4페이지가 되겠고요. 양가로 4번 말씀을 드렸고요. 6월 초과할 수는 없고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지하게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기도 참작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자격정지 사유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양가로 6번 자격정지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둬도 개업도 할 수 없습니다. 225페이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역 자격정 대여하면 자격 취소고요. 리언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 한 경우도 자격 취소고요. 디것 이중소속 자격 정지 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하면 자격 취소 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 대리 금지 행위니까 자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양가로 1번 기속 취소 필요 적 취소 반드시 취소 해야 되는 사유 8개가 있는데요. 해부를 결의 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자 그래서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도 대여 자 등록증 양도 대여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 해야 됩니다. 재량 취소 227페이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조금 순서는 다릅니다. 이중 겸임 제 방식대로 암기하기 때문에 이중 겸임 보증금 체근 휴 등 요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하고 순서는 다릅니다. 요거는 요기까지는 책하고 순서 똑같고요. 이중 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안을 위반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이 2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적 취소다. 최근 2년 이내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진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게 문제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3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면 이게 뭡니까? 절대적 취소입니까? 임의적 취소입니까? 절대적 취소죠. 과태료 이거 하나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3 플러스 1 이 3번 받고 또 한 번 위반행했다면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에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부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228페지인데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을 보니까 231페지에 보니까 오른쪽에 1번 6개월 4번 6개월이고요. 그 다음 페지 넘겨서 보시면 12번 13번 13의 2에 4번을 보면 6개월이고요. 15번이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01임 이 5개가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입니다. 개별기준 6개월 나머지 3개월 1개월입니다. 6개월이 5개 그 다음에 3개월이 9개 그리고 기타 1개월이 하나입니다. 자 6개월짜리를 보면 개별기준 6개월짜리 우리 기본서 231페지 231페지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1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됐는데 그 직원을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거짓공개한 계획공개사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되면 취소 안하면 업무정지 개별기준 6개월 입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부칙개공 업무지역은 시도관할구역이었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계약공개사 개별기준 3개월 이 개별기준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그 밖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위반의 경우 1개월이 되겠습니다 지정치소사유입니다 233페이지 지정치소사유 맨 밑에 5개가 있는데 앞에서 했죠 부운정 1회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2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업무정지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증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했는데 명할 수 있는 거고 업무정지 자격증지 지정치소는 할 수 있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척기간 3년이라고 제척기간 3년 3년 지나면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등록간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들을청 들을문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자 234페이지 그 청문 나와있네요 양가로 2번에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답 4번이 되겠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한데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양가로 1번 236페이지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가로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가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은 하나에 당하는 경우는 안 된다 맨 밑에 236회지에 보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37회지 메뉴에 보면 동그라미 니언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237회지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폐업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을 한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자 그 다음에 그 3번 과태료 처분효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입니다 폐업일이 아니고 모두 4번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지수 못하고요 5번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하지 못합니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내용을 보면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데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되고 취직도 안되니까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 같으면 새출발인데 지금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다시 등록 취소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그러면 폐업기간만큼은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1년간 폐업했고 다시 등록해가지고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니까 처음부터 곧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이제 소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이미 잿값을 치렀다고 보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업무정지되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했죠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아직 1년이 안 돼서 승계되기 때문에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자격추소 등록추소 며칠이내 반납해요 10일이 아니고 7일이내 반납입니다 그래서 액수고 그 다음에 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개별기준의 2분의 1범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하는데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반납은 5일이내 하는게 아니라 자격추소 등록추소 7일이내 반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업무정지는 5분의 1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 수 있는게 아니라 2분의 1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39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치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다만 청문 의견전술기의 그 6번에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중회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7번에 보니까 자격치소 처분을 한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 X가 되겠습니다 8번은 시도지사는 자격치소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했는데 취소 3개 자격치소 등록치소 지정치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9번에 업무정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했습니다 10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습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입니다 그러나 폐업기간 3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치소 못하고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리는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이제 다음주는 240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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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